궁금한 너의 일상이 한가득 내 머릿속에 퍼즐이 되어 나 주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근세 또 끝이 나 궁금한 하루가 오늘은 왠지 길게 느껴지고 말 없는 전화는 더 초라하게 보여 사랑한다는 것들은 주인이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이렇게 난 기다리고 있는 건지 샘님도 집에 가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샘님도 집에 가고 있어요 항상 못 갔으니까 제가 잘 챙길게요 잘 해본 적이 있어요 궁금한 너의 마음을 조금만 내게 말해줘 다가갈 수 있게 언젠가 너를 만나 나 하고 싶은만한 문자도 당신은 의미를 생각하고 일 없는 상상에 하루 종일 설레여 내 머릿속에 퍼즐이 되어 나 주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한 너의 일상에 한가득 내 머릿속에 퍼즐이 되어 맞추던 이거 뭐예요?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그새 또 끝이 나 너의 마음을 조금만 내게 말해줘 다가갈 수 있게 언젠가 언젠가 너를 만나 천천히 천천히 형님이 집에 갈 거야 지금부터 이제 내려갈 거야 너를 알게 되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싶은 건